안녕하세요. 매일주와 함께 이정기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미입니다. 저 집사님 선교지에서 가장 인기 있는 선교팀이 있어요. 뭐예요? 이미용 선교팀이라고 합니다. 이미용 머리해주는 특히 동남아 같은 데 가보면 이발소 찾기도 쉽지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선교 접촉점을 만들 수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이미용 선교팀이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어르신들 이렇게 해드리는데 이미용 선교팀을 통해서 머리 한 번 파마하시고 예수 믿게 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가장 접촉점을 만드는데 소중한 게 이미용 선교팀이에요. 사실 머리라는 게 여자들이 화가 나면 잘랐다가 붙였다가 색깔 입혔다가 볶았다가 폈다가 이게 마음으로 머리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머리를 잘 못하면요. 어떨 때는 진짜 화나고요. 머리가 조금 잘 되면 되게 기분이 좋거든요. 그런데 이 머리로 선교를 한다는 게 참 놀라운 일인 것 같아요. 머리로 보금을 전파하고 선교하시는 분이 계신다는데 어떤 분인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헤어디자이너이자 사업가로 알려진 권홍아카데미 대표 권홍집사 전국에 자신의 이름을 건 헤어쇼과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는 그는 헤어디자이너들을 재교육하고 미래의 인재를 양성하는 희망의 대역을 이어오고 있다. 탈북자와 다문화 가정 등 소외되고 어려운 이들에게 무료로 미용기술을 가르쳐주며 자신이 받은 축복과 은혜를 나누고 있다. 매 순간 자신을 인도해 오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무릎의 삶을 이어가고 있는 순종의 사람 권홍집사를 만나본다. 권홍아카데미의 권홍원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집사님이시죠? 헤어디자이너 하면 벌써 머리부터가 색다를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집사님 보니까 전혀 그냥 평범하신데 딱 떨어지신데요? 제가 유학 갈 때 유학에서 이제 애국에서 공부할 때 유명한 헤어디자인 세계적인 봤는데 너무 평범한 옷에 그렇구나 유명한 사람들은 평범하게 하는구나 오히려 더 평범하구나 그래서 나도 평범하게 그때 평범하게 그러시군요. 남들 머리는 그렇게 해놓으시고 본인은 되게 평범하게 하시고 깔끔하게 깔끔하게 딱 떨어지게 그런데 머리 스타일이라는 게 여자들은 관심이 많잖아요. 요새 유행하는 머리 스타일은 어떤 거예요? 대체로 우리나라 여성들은 무거운 머리를 많이 추구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좀 더 가볍으면 좀 더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저 학생들한테 좀 가볍해줘라 너무 무겁다 무겁다는 건 어떤 거예요? 단발 머리 단발머리 단발머리 좀 가볍게 할 수 있는데 지감처리 해줘서 좀 가볍게 해주시는데 너무나 무겁게 치니까 갑자기 내 머리가 확 무거워지는 느낌은 뭘까? 전 오늘 머리 스타일이 어떤가요? 그래서 제가 커트 방송을 운영하고 있는데 작가님이 초특하시라고 이성민 아 머리 좀 잘해야 된다 이런 얘기군요 그런데 머리만 조금 변화를 줘도 이미지가 싹 달라져 버리죠 혀는 이미지 아름답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직업이에요 그분의 이미지 맞게 할까? 직제금 직제 귀여우면 귀여워 그것을 알기에는 미용사들이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데 사실상 거기서 깨달은 미용사들은 많지는 않아요 그냥 자르셨을까지 그러면 어디 그냥 샵이 있는 게 아니라 미용사들을 상대로 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재교육과 체인점 권홍이라는 트렌드 처음에 아카데미로 시작해서 한 5년 정도 전에 체인점을 했는데 반응이 좋아서 그러면 체인점을 통해서 재교육 시키고 교육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있고 개인 숍을 운영하는 거네 그렇죠 미용사들이 거의 재교육 받으러 많이 오죠 트렌드가 계속 바뀌잖아요 그럼 매번 공부하셔야겠네요 사실상 트렌드는 바뀐 것 같지만 안 바뀌고 있어요 아 그래요? 의상도 사실상 바뀐 것 같지만 이게 돌아가잖아요 안 바뀌잖아요 결국은 안 바뀌어요 트렌드는 바뀐다고 착각만 할 뿐이지 바뀌지 않아요 아 결국 유행이라는 게 돌고 도는 것 같아 안 돌고 그냥 멈추는 것 같아요 예 살짝 변하는데 소비자들은 변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상 변하잖아요 유행은 화성 우리 양보트 보면 별 차이 없잖아요 칼라가 좀 칼라가 넓어졌다 좀 커졌다 좀 커졌다 좀 커졌다 그래서 유행이라 하기에는 너무나 전문가 입장에서는 좀 큰 변화가 아니다 아니다 네 처음에 어떻게 미용을 시작하시게 됐어요? 처음에는 우리 아쉽게 굉장히 이만한 게 싫어하는데 공부를 안 하고 집안 가난하면 학급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권유로 나 한번 미용 해볼래? 아 나는 미용이 시골에 살 때 미용이 정말로 하기 싫었어요 네 가끔씩 요즘에 부모님들이 데려와요 자녀들은 우리 자녀들은 미용이 적색 맞으니까 미용 시킨다고 하는데 내 간째면서는 좋아서 시키면 안 돼 네 그럼 어떤 사람이 미용이 한다면 할 것 없으니까 이거 안 하면 죽는다 음 그런 신념으로 직업을 해야지 성공하지 네 좋아서 하면은 나중에 싫을 수 있거든요 아 근데 죽게 살기에는 내가 어쩔 수 있어야 돼 나는 이걸 안 하면 나는 죽어 오 그런 거 가지고 뭐 해야지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개그맨도 마찬가지로 좋아서 개그맨 하면 다 실패하죠 그래요? 목숨 걸어야죠 나 개그맨 안 하면 난 죽어야 돼 난 할 것이 이거 밖에 없어 잘하는 것이 개그맨 밖에 없어 그렇게 해야지 힘들대로 참는데 좋아서 하는 사람들은 싫어할 수 있는데 예 그래서 저는 무조건 좋아서 하지 말아라 그러면 처음에 시작하실 때 그냥 미용이 무조건 좋아서 시작하신 거예요? 아니요 전혀 저렇게 하기 싫었어요 저렇게 하기 싫었어요? 저렇게 하기 싫었어요? 싫었는데 어떻게 미용을 근데 우리 형님이 너 조건이 있다 유학 가라 그래서 유학 가서 다른 지급 하려고 했죠 떨어져 있으면 모를 테니까 뭐 학교 좋고 그럼 미용으로 돈 집안도 가난하니까 네 그럼 나 좋잖아요 미용으로 돈 벌자 돈 벌어서 다른 지급 하자 그렇게 목표를 잡았죠 사실은 예 그때가 몇 년도에요? 네 88년도 89년도 90년도 90년도 그때 당시엔 사실 남자 미용사들이 많지 않아서 남자가 미용한다 그러면 조금 그렇게 보던 시대 아닌가요? 됐어요? 뭐 지금도 셀프 같은 경우는 의미가 좋잖아요 이제 남자들 하더라도 당연히 그 당시만 해도 셀프 하면 여자들 하는 직업 남자들 하면 이상하게 지요 예 그때 연습국도 남자 미용사 나오면 뭐요? 꼭 여자처럼 나온다 말 이렇게 예예예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용사라고 말은 못하는 거예요 아 또 혹시 너 또 개 아니야? 예예 그런 이미지처럼 보일까봐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예 그런데 그래도 이렇게 하기 싫어서 그리고 꿈도 없었고 이랬는데 미용을 하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미용을 하는 데 있어서는 좀 재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손놀림인데 아 나는 거의 내가 이제 미용하고 유학을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친구들이 이제 좀 공부를 잘했거든요 예 그 친구들 비해서 나는 좀 많이 집안도 좀 안 좋고 예 공부도 못했기 때문에 예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애들은 대학교 다니지 나는 이제 떨어지지 난 그 애들이 친구가 될 줄 알았어요 예 그런데 내가 막상 떨어지니까 내 생각에 친구가 안 되더라고요 그게 내 마음속에 어떤 열등감 때문에 예 그래서 죽고 싶었죠 예 죽고 싶어서 그냥 무조건 떠나고 싶었죠 이렇게 조금 떠나고 싶은데 예 미용을 하자마자 빨리 하루에 빨리 도망가고 싶었어요 아 그래서 어떻게 하면 빨리 일본 갈까 예 그래서 빨리 미용사 되고 싶어서 네 머리도 못 자르면서 예 막 미용사 거짓말하면서 온통 거짓말하고 살았어요 손희도 머리 엄청나게 망치냈죠 그리고 하루 일하고 쫓겨나고 하루 일 쫓겨나고 나보다 미용사들에게 쫓겨나고 많이 쫓겨난 사람 없을 거예요 전후 재능이라고 하는 건 뭐 발견할 수도 없을 정도였네 그러니까 시골에서 이제 뭐 목품은 사실 촌이잖아요 사실상은 지금 목품사람 들어오면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촌이에요 어쩔 수 없이 예 목품사람 내가 여자 특히 여자 머리가 뭐가 미인지 모르잖아요 예 단발머리가 이쁜 머리인지 안 이쁜 머리인지 모르죠 미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막 머리를 막 내 마음대로 그러면 여자들 막 울면은 화장실 가서 머리 숨어있다가 끝나면 난리 났지요 뭐 머리 이상을 깎어놓으면 그냥 나는 그러니까 여자들은 머리가 생명인데 그렇지요 그 당시 미의 기준 모르니까 돈 주고 비싸게 돈 주고 얼굴 탈아서 돈 주고 비도 사요 비도 사서 비도요 그 태판회가 거의 얼굴값이에요 파서 막 이상 머리 있어 이렇게 예 그 유명한 사람 자랐으니까 여자들이 좋아할 거야 예 그 찍고 보고 그 잘라버릴게 또 손이 얄지 날 나잖아요 그러면 화장실 숨어있다 또 이렇게 손으로 나오면 원장님이 또 자르면 또 그만두고 거의 아예 좀 이렇게 한국에 도망가고 싶어서 네 너무 뻔뻔했죠 아 그게 일본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한국에서 일본에서도 봤죠 일본 갔더니 또 보니까 이제 그때는 일본에서는 이제 우리가 유용없어 아가씨 머리 하긴 했는데 네 한 번도 또 10개월 만에 일본 갔더니 그 애는 또 얼림머리하고 네 아이롱을 할 줄 아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네 해본 적 있어야죠 근데 또 할 줄 안다고 했어요 하하 그래서요? 그래서 하루만 시키지 말하겠어요 네 하루 또 연습을 하고 했죠 그러니까 아가씨들 또 그쪽 아가씨들 또 그쪽 아가씨들은 굉장히 또 미에 까다롭거든요 그럼요 한국이 잘했는데 왜 이렇게 안 되는지 모르겠다면서 이렇게 오 그렇게 막 위기를 모면하셨군요 네 그렇죠 근데 그게 좋았던 점이 뭐다 보면 실력도 안 됐는데 거짐했잖아요 미용사로 네 그것을 그 얼마나 연습을 했겠어요 네 실수가 놓을 수가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남들보다 좀 더 열심히 더 노력은 했네 그래서 나는 젊은이들한테 미용사들한테 네가 알아 미용사 좀 안 되더라도 그냥 미용사라고 정하고 그냥 해 그래야지 네가 노력하지 네가 지금 미용사 미용사 완벽한 완벽한 사람 어딨냐 완벽한 게 실수하면서 느는 거지 네 그렇죠 실수하면서 그래서 이런 말 방송하고 이런 말하면 편집할지 모르지만은 개인적으로는 식당도 마찬 요리사들도 처음부터 어떻게 맛있게 하겠어요 맛있게 해 봐야지 부팀도 들어봐야지 고민하고 나중에 나중에 먹어서 훌륭한 기다려줘야 된다는 사이가 쾌그맨도 마찬가지고 뭐 근데 돈을 쓰면서 기껏 머리 잘랐어야 했는데 이렇게 잘라놓고 그렇죠 머리 했어야 했는데 이렇게 엉망으로 해놓고 그러면 내 돈 썼는데 내 돈으로 나를 망쳐놓은 거잖아요 여자들은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사람을 치웠잖아요 그래도 나 하나의 이야기 그러면 가장 기억에 남는 첫 번째 손님 그 손님은 한번 못 잊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 이제 45일 만에 카트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때 추석이라 원장님이 시장에 있는 미용실에서 일했는데 혼자 둘이서 원장님이 떠가라고 한다고 잠깐 지키고 있으라고 하는데 엄마 왜요 머리가 얼은 거 해 해주라고 원장 없으니까 내가 해준다고 했죠 애를요 그렇죠 잘라줬죠 한 번도 처음에 아줌마가 지켜보니까 떨리는 거예요 아무리 안 떨라고 해도 손이 막 떨리니까 가듭이에서 갖다 쳤어요 이렇게 막 그때 처음 알았어요 이 조그마한 이 이 두상이 이만하다는 거죠 안 끝나요 아무리 잘라도 안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덮고 가더라고 그냥 끝나자마자 또 두 번째 손이 오는 거예요 남자가 술 먹고 오더라고 수석이라고 할게 머리 잘라주라고 스포츠 머리를 아 이제 눈 감아주니까 그 사람은 좀 낫겠네 낫겠다 술 먹고 와서 마찬가지야 이 두상이 이만한지 천만한지 안 끝나 머리가 그분이 술을 깨면서 눈 한쪽 뜯다가 아저씨 그것도 더럽게 못 치여 그 수석이면 절대 잊어먹지 않아요 일본에서도 일본에서도 그 아가씨 말했는데 그 아가씨도 지금 머리가 뭐냐고 이렇게 막 이렇게 수술을 많이 해서 경험자도 많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게 너무 난 행복해요 그렇게 살아왔던 내가 아 진짜요 나는 다시 하더라도 지금 못하는데 그 하라면 못하는데 내가 그렇게 모험했다는 것 자체가 네 그게 했대 그러면 감사하죠 근데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진짜 이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나는 근데 내가 10년까지는 좀 손님들을 나한테 하신 분들 좀 상처를 주겠어요 머리 상처를 주겠어요 죽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10년 후에는 나한테 온 손님들한테는 그런 일은 없게 하겠습니다 금방 내가 열심히 살겠습니다 내 스스로한테 아 그러니까 좀 뻔뻔했네요 정말 그렇지 않았고 아 뻔뻔했냐면 세상에 어떻게 살아요 그런데 유학 가겠다는 생각은 계속 하셨나요 일본에서 또 다른 데로 가셨나요 일본에서 한 4년 정도 하니까 뭔가 부족하니까 우리 형님이 10년 채워라 했거든요 유학을 그래서 다른 데로 가야 되니까 영국과 프랑스 갈 생각했어요 뭣도 모르고 프랑스가 왠지 프랑스는 멋있게 그냥 뭣도 모르고 그래서 그래서 일본은 교수님이 영국 가라 비다다슨 그래서 이제 프랑스에서 비다다슨으로 그러면 일본에서 4년 하시다가 가셨으면 영국 가셨을 때만 해도 실력이 많이 향상되어 있으셨겠네요 그렇죠 남들이 내가 말은 4년 하고 그냥 일반적인 4년 짜리하고 틀리죠 내가 4년 할 때는 남들이 한 10년 정도에 그만큼 노력을 했으니까 내가 어떻게 했다면 나는 1년 할 때 3년 짜리에 그분 노력했던 것을 잡고 2년 하면 한 5년을 잡고 3년 할 때 내가 10년 짜리를 잡자 그러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나는 나보다 우리 통 우리 미용기가 예를 들어서 100만명이 있다니 나보다 더 돈을 투자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두 번째 나보다 더 연습한 사람이 없다는 생각이 거의 안 만났어요 연습을 하셨다는데 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왔었다라는 얘기로 들려왔고 다 망치고 간 사람들 숫자만 지금 생각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처음만 망쳤지 그 다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망치니까 안 망치라고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 네 그러게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 안 망치려고 왜냐면 망치는 건 온장진이 소화하지 않거든요 안 망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망치는 시간이 길이 한 6절 연습을 계속 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더 나아지고 금방 만들어요 실력이 그러니까 먹수는 거고 하니까 실력이 천재능이 아니라 실력이 막 하루아침에 이렇게 그러니까 집사님 같은 경우는 무슨 재능이 있어 가지고 시작된 게 아니라 연습 노력을 통해서 이렇게 실력이 향상된 거네요 네 그래서 제가 나왔던 성향이 교육자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면 눈썹을 물어보는데 가위질 할 줄 아니? 그러면 미용할 수 있는 거야 가위질만 할 줄 알면? 아니 젓가락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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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은 먹을 수 있어? 그러면은 할 수 있어 그러면은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 할 수 있어 반복이니까 계속 몸을 익숙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면 이쁜 커트와 이쁜 드라이는 정해져 있거든요 그 근육만 근육 운동이거든요 근육만 잘 쓰면 뭔지 잘 되거든요 네 네 아니 근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형님이 그냥 하는 말에 계속 순종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좋은 말을 너무 많이 읽었어요 네 그러니까 형님이 서해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서해는 어느 정도 성공한 사람들이 배우잖아요 글을 많이 읽고 직업 자체가 좋은 뭐 시 같은 거 많이 읽고 깨달으면 꼭 나한테 이야기 해줘요 그럼 나는 그 말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아 순종하고 받아들이고 그렇구나 그렇게 사는구나 네 그러니까 제가 참 좋았던 것들이 형님한테 소원을 들었고 교회 다니면서도 참 복 받는 게 좋은 장노님들 집사님들 많이 만나서 예 나는 좋으면 받아들여요 아 그러니까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것도 예 나는 내가 하나의 기도하는 것이 내 성격을 자꾸 버리는 기도를 많이 해요 예 자꾸 왜냐면 순종하려면 자꾸 내 거짓이 있으면 순종이 불가능하니까 예 내 거짓만 그러니까 내가 없으면 순종이 쉽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훈련이 잘 됐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말해주면은 일리 있다 하면은 예 받아들인 거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에도 순종 잘 아시겠네 아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교만하겠지 모르지만 난 순종이 참 쉽다고 생각해요 예 순종은 굉장히 쉬운 거다 네 내 생각 내게 그냥 내 방법 내려놓으면 되니까 다 내려놓고 그분이 내 생각보다 더 옳다고 믿어지니까 아 예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순종이 너무 쉽죠 예 이렇게 말하면은 너 그렇게 내가 고륵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륵만 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를 말하는 거죠 예 근데 나는 순종은 쉬워요 그러면은 신앙생활도 이 형님한테 순종하느라고 하신 거예요? 예 해님은 스님들을 많이 알아요 아 그래요? 그래요? 불꽃이다 보니까 나 스님들이에요 아 예 어떻게 신앙생활 하시게 되셨어요? 어머님이 이제 중학교랑 쓰러졌을 때 아 살려달라고 예예 살려달라고 그런데 어머니에게 대한 마음이 좀 특별하셨다면서요 예 그 나는 어머니를 통해서 사랑? 어머니? 어머니 너무 고생했고 고생하고 아주 다 내 옛날에는 다 못 살았잖아요 예 엄마들 고생 많이 했잖아요 예 그게 너무나 애틋함이 있죠 예 그런 애틋함 그러면 종교도 많은데 그중에서 교회를 가셔서 엄마에 대한 기도를 하시게 된 이유가 있으세요? 그 병원이 성모병원이었어요 아 성모병원이요 기도원이 있더라고요 기도실이 예 기도실이 있죠 만약에 불교 암했으면 아마 내가 부처님 때 기도했을 거예요 네 그런데 다행히 성모병원 네 기도해서 어머니 살려주시면 내가 주위를 빠지지 않겠다 아 예예 그래서 안 돌아가시니까 계속 교회 가는 거예요 아 약속을 했으니까 계속 많이 약속한 거예요 예 어머니 아프면 고혈압이다 고혈압 보니까 자꾸 막 돌아가시려고 막 이렇게 쓰러지시고 쓰러지시고 예 하나님과 약속했기 때문에 예 돌아가시면 아시잖아요 나는 지금 약속을 지키고 있는데 왜 그러시냐고 이렇게 막 하죠 이렇게 막 바라내면서 기도는 못하고 이렇게 예 주 기도만 할 줄 알고 그러면 어머님이 또 이렇게 살아계시고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니까 나도 계속 열심히 거기에 다니는 거예요 아주 단순하게 몇 년을 다니셨어요? 중국과 다니고 중학교에 중국과 다니고 있죠 아 지금 어머니 아직도 돌아가시죠 돌아가셨는데 그런데 그렇게 해서 어머니를 위해서 꾸준히 기도하시다가 어머니가 이제 세상 떠나시는 시점이 되면 기도도 좀 바뀌셨을 것 같고 생각도 많이 달라지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어머님이 그러니까 어머니 때문에 참 어머님의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도 많이 시켰어요 지금도 훈련 시키고 있고 네 내가 어머니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너무 좋아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좋아하냐 어머니 좋아하냐 네 그 질문할 때 나는 그때 많이 울었죠 네 왜 그런 유치원 질문을 하지 아빠 좋아 엄마 좋아하시는 것보다 더 힘든 네 그때 내가 이제 은혜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할 때 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제 막 뭐든 다 하겠다고 고백할 때 네 성령이 막 충만할 때 이제 그 음성이 듣는데 너 내가 좋아 엄마가 좋아 엄마가 좋아 그렇게 하니까 내가 당신이 좋습니다 라고 고백하니까 아 그때 뭐였다면 네가 그러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부모를 사랑해라 네 네 그때 깨달았어요 아 이제까지 내가 인간적인 감정으로 엄마를 좋아했구나 인간적 인간적이라는 것은 내가 좋으면 좋은 거고 싫으면 싫어하시잖아요 근데 그 분이 나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사랑은 그것이 아니야 사랑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해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나를 사랑해야 돼 이게 사랑의 완성이야 네가 정말 엄마를 사랑한다면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 거냐 라고 알려준 거예요 너무 그렇게 많이 울었어요 너무 많이 울었어요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 근데 한국에 오면서 한국 또 하나님이 확인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이게 빈틈이 없는 분인데 확인해요 내 입만 확인한 게 아니라 사건을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 어떤 사건이었어요 딱 이제 유학 끝나는데 네 어머님이 아버님이 침해 걸려 까서 맞던 거예요 그냥 딱 시골에서 그러니까 침해 걸린 거예요 네 전 온 거예요 어머니 침해 걸려서 옷 벗고 돌아다닌다 그러니까 다 맞벌이 하다 보니까 누나들이 다 포기한 거예요 이렇게 도저히 돈 벌어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못 모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이제 유학 끝나고 가야 되는 자 나이가 이제 그때 30대 초반인데 두 가지를 포기했어요 첫째는 장가하기 힘들겠구나 모셔야 돼 침해에 걸린 노모를 모셔야 하니 아 장가는 포기하고 두 번째 못 포기했다면 돈 버는 거 포기하자 네 왜냐면은 시골에서 목포에서 유학 갔다 와서 시골에 들어가면 유학기 무슨 성향이 있어요 그렇죠 그것도 어머니 점심시간에 넘어요 얼른 밤에 주고 마치 일하고 끝나자마자 돌아와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네가 나한테 그렇게 할 수 있겠냐 그렇게 할 수 있겠냐 그런 것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또 울면서 또 눈물 날 수밖에 없죠 네 내가 어떻게 유학 공부를 뻔히 얼마나 내가 아무도 여심한지 아는데 그렇게 하니까 좋습니다 내가 포기하겠습니다 돈도 포기하고 계단도 포기할 거고 내가 그렇게 못 시켰습니다 딱 하는데 또 하나님께서 또 마음을 주는 거예요 복 주는 거예요 또 이게 근데 또 이제 한국 돌아가니까 환경을 뭐요 다른 환경을 바꿔주시는 바꿔주시는 하나님께서 계속 나를 내 마음을 계속 내 중심을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참 이게 믿음이 더 성장하고 성장하고 하나님과 신뢰가 더 네 하나님은 나를 괴롭히는 분이 아닙니까 나를 복 주고 싶어서 네 복은 나를 통해서 온다 나를 믿어라 네 그러니까 그런 뭐랄까 하나님의 신뢰 이런 내가 이런 간증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시험을 못 받은 이유는 나는 내 말이 맞다 생각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이런 나 같은 시험이 안 오는 거예요 음 근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 모든 사람들 성도들한테 나갔던 고백을 하나님께서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복이 어떻게 흐린지를 아껴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한테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내려날래 그건 안 물어보거든요 말이 안 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시험을 봤는데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정말 내려놓겠습니다 라는 것은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인데 그 축복 자체를 기독교인들이 못 받는다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이게 머리로만 사랑하는데 몸이 사랑하지 않으니까 어머님 통해서 어머님 통해서 하나님과 그 깊은 사랑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어머님은 어떻게 되셨어요 어머님이 이제 다 한국 오니까 네 유학 갔다 오니까 두 분이 이렇게 쓰러져 있는 거예요 정말로 애들 살이 쫙 빠져서 등창 났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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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아버지는 가슴 맞아서 이렇게 이렇게 있고 정신이 있어요 아버지는 네 어머니는 뭐예요 나를 봐도 못 알아보죠 그게 이제 너무 가슴 아프죠 네 한 30분 동안 말도 못하고 살아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어머님을 간호했죠 간호하는데 너무 행복했어요 그게 그래 내가 내 소원이 이루어진 어머니 모시고 싶었거든요 내 소원이 어머니 내가 모시고 싶습니다 그때까지 하는 약속입니다 약속은 사는게 사는 약속은 내가 모셔야 된다 그 기회를 주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모셨죠 그 기간이 얼마나 됐어요 이제 3개월인데 이게 그 다리가 썩어 가더라고요 이게 다리가 홍시처럼 이렇게 물로 먹었는데 의사가 잘라내야 된대요 아우 그러니까 이제 내 기도를 바꿔야겠더라고요 이제 어머니는 뭐요 빨리 이렇게 이제 이제 나하고 약속은 뭐예요 이제 다 됐으면 나는 이제 뭐예요 약속은 이제 이제 앞으로 내가 내가 평생 줌만 바라보고 완벽하게 이렇게 나는 줌 앞으로는 뭐 내 성공보다 내가 온전히 줌만 내가 위에서 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완전히 올라갔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한테 순종이 쉽다는 이유는 너무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줬기 때문에 뭐예요 인간이 탈을 신인인상 인간 탈을 신인인상 양심있는 인상 또 내가 내 자신을 사기에는 너무나 뭐지 안 되는 게 말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너무 죽도록 사랑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꼭 이 세상을 나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 내가 얼마나 기한적 존재단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준 거예요 깨달아준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말씀 속에서 뭐였나봐 내가 얼마나 기한지 아니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한지 그것을 깨달으니까 이게 순종이 너무 쉬워지는 거예요 이게 맞아요 이게 참 이게 내가 내려놓으니까 이게 내려놓은 것이 아니라 막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아시고 시험을 잘 안 해요 가끔씩 해 가서 사받아오면 돈이 문제로 그러면 내가 욕심 부르면 왜 자꾸 내꺼를 생각하는가 맞아요 그래서 내 것이 아닌지 항상 마음속에는 남들 이상이 되면 망할 준비 내려놓을 준비 항상 하고 살아요 이게 내가 망하지 않아야 되겠다 싶으면 신앙이 유지되지 않으니까 네 그럼 사탄이 그거로 나를 공개하니까 그러니까 좋다 망한다 그러면 망하리라 그래도 나는 주님을 사랑하리라 사랑하리라 내 믿음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게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제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사명이 부여진 것처럼 그걸로 사랑해야지 순종하고 따를 수가 있으니까 끊임없는 그러다 보니까 사탄이 안 온다는 느낌 사탄이 뭐요 그것이 안 하시죠 건드려봤자 뭐 안 넘어올 이게 안 와요 나도 너무나 확 쳐보니까 영적으로 이렇게 보이니까 이게 이게 맞죠 너무나 잘 보이는 거예요 사탄이 어떻게 돌았는지 너무 쳐보니까 이렇게 주고 싶으면 가져가 줘보면 되니까 안 줄라 하니까 뭐지 사탄이 괴롭히니까 먹고 싶은데 줘보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하나님께서 뭐요 믿으니까 채워주실 거예요 다 하시니까 그러니까 뭐 신앙생활 재미있죠 신앙이 너무너무 재미있습니다 네 지금은 이렇게 재미있지만 어릴 때로 돌아가면 학교에서 영국에서 있을 때 살짝 태학당할 위기에서도 있었으셨다면서요 나는 어 참 우리 아이프가 그게 싫어하는데 나는 이게 아이큐 기억하는 거 못해요 예 그러니까 영어 어느 과학은 잊어버려 그냥 그러니까 안 외워진단 말이에요 영어라는 것은 좀 외워야 되는데 단어가 외워도 안 외워주는 거예요 이게 예 영어가 안 되는 거예요 예 안 되니까 학교에서 자꾸 내가 영어 못하니까 예 염색도 6-0을 해주라는데 내가 9-0을 해준 거예요 손님 머리 완전히 막 선생님 이렇게 하자면 이렇게 자려놓고 예 안 들리니까 예 그러니까 나는 그 참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의 단점이 하나님 나는 나의 나의 가난한 아들 공 못한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나 바울이야 바울이 자기는 말도 잘 못하고 생긴 것도 보정 없지만 그 약함이 너무나 감사하다 그러니까 나는 내 단점이 너무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요 너무나 행복해 그러니까 단점 때문에 오히려 많은 그런 성장도 있었고 노력도 있었고 하나는 의지하셨을 거고 내가 지금 받은 내가 현재 축복이 어디서 온지를 확인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이 약할 때 내가 강해질 수 있었다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네 그 영국 유학 시절이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힘든 상황 속에서도 런던 교회에서 청년회 회장까지 하셨다면서요 그때 은혜도 체험했고 그때 어떤 은혜였나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그냥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친구 애도 안 빠지고 네 런던에는 두 부로 계세요 공부 잘하는 부로와 돈 있는 부로 네 그 부로 속에 내가 나이가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를 나이 많으니까 오빠가 형이 하라고 하더라 하잖아요 나는 자격이 안 되는데 했죠 근데 그냥 뭐니 열심히 했어요 하나님 무서우니까 하나님 무서우니까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은혜가 들어오더라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때 장노님이 만나서 장노님이 자꾸 관심을 가져줬죠 너 보니까 해외하게 해외하게 영적인 사람 보이잖아 이렇게 아 근데 어느 정도로 열심히 하셨어요 음 시간적으로 본다면 청녕을 열심히 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냥 열심히 교회에 그냥 그냥 무조건 시간 나면 가고 우리 집에 교회에 했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 일명 야매로 유학생 돈을 그러니까 일본에서 아르바이트 하려고 했는데 영국 아르바이트 했는데 미용실 빨리 문 닫더라고요 네 학교 다니면서 아르바이트 못 해요 할 수가 없죠 돈은 없고 돈은 벌어야 학교 끝나고 가면 이미 문 닫으니까 문 닫죠 그래서 야매로 집을 하나 얻었죠 그다음에 이제 1층에 가는 미용실 위층에는 자고 그것도 이제 학생들한테는 학생들이 교회의 청년들이 전부 우리집이 자주 와요 항상 먹을 게 있으니까 항상 놀 것이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집은 거의 작은 교회였죠 네 항상 그래서 그러니까 거기서 막 기도하고 교제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이게 교회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믿음도 좋아지고 교제하고 아 근데 주님과 깊이 이렇게 만남의 시간을 가지면서 그 회계 시간들을 많이 가졌잖아요 네 얼마나 회계를 이렇게 어떤 회계를 좀 하셨는지 어 장노님이 이제 회계를 하락해서 이제 회계를 하락하게 된 동기는 사건이 이제 분위기가 막 안 좋은 너무 불안한 사건이 막 엄습하더라고요 이제 기도하지 않으면 안될 것 같고 한대 같은 그 느낌 그래서 장노님한테 장노님 나 기도하겠습니다 하니까 그래요? 그럼 아껴줄게 뭐 기도하는 것도 방법이 있습니다 야 기도하는 것도 방법이 있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먼저 서벽에 있나 그래서 골방 찾아가 네 그 다음에 기도를 해 무릎 꿇고 말하기 전에 성령 하나님 해결해서 도와주세요 그 기도를 반드시 해 성령 하나님이 이제 도와줘야지 되는 거지 네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니야 근데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야 그럼 안되면은 금식할 생각에 금식 될 때까지 해 그럴 수 있겠으면 알겠습니다 내가 그러면은 새벽에 기도하고 그렇게 성령 하나님이 해결해서 도와주실 수 있도록 그 말 할 것이고 내가 안되면은 매일 내가 금식하고 내가 하겠습니다 그럴 거고 새벽에 있나서 조그만히 방에 있나서 무릎 꿇고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해결하고 싶습니다 네 딱 그 말 끝나지마자 뭔가 욱 올라오더라구요 욱 올라오면서 콩 콩물 눈물 다 번벅이 돼가지고 근데 뭐 특별한 것 없이 그냥 내가 죄인입니다 무슨 환상이 내가 옛날에 남들 보면은 남들이 도둑 훔친 거 그리냐 하던데 나는 그런 것은 그것이 아닌다는 생각이에요 그것은 그 세계가 아니고 그냥 뭔지 모르지만은 내 영은 알아요 나는 모르는 내 영이 그 하면서 느낌이 들어요 내가 참 쟤를 죄인이구나 벌레만 더 못한구나 그러니까 계속 그 말을 반복적인 그게 밖에 안 나오더라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한 몇 년 있다 정말로 조금만 한다면 거의 뭐 몇 년에서 몇 년 몇 년 동안 몇 년 동안 몇 년 동안 그 회개의 기도입니다 똑같은 기회예요 벌레만 더 못한 너무 내가 회개하다 보니까 이 육신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쟤도 싫고 근데 나 이렇게 회개하면서도 또 내 눈과 내 육체는 또 쟤를 짓고 있는 모습 나를 보면서 막 손을 막 없애고 싶은 거예요 막 눈도 파고 싶고 왜냐면은 내 영은 쟤를 짓지 않길 원하는데 나 육과 내 육체는 여전히 쟤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싫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인간이구나 인간이라는 것이 아 내가 회개한다고 해서 이게 없어진 게 잖아 제일 안 좋은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간절한다고 해서 또 제일 안 좋은 것이 아니라 또 여전히 내 눈은 음란을 벗고 싶고 나쁜 것을 벗고 싶고 탐욕을 기시고 내 생각은 나도 모르게 들어오더라 이게 그게 너무나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우리라고 하는 존재는 연약해서 주님 모실 그때까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연약하게 그렇게 해서 애써 가지고 공부하고 한국에 나오셔서 샵을 바로 보통들 내는데 방향을 틀으셨어요 그렇죠 처음에 와서 압구정 세리미용실에서 한 한국 미용사들의 실력이 좀 궁금했어요 어느 정도 실력일까 어느 미용실에서 우리나라 가장 하캐라스 실력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선택한 게 세리미용실에 들어가서 세리미용사들의 기술진들을 보고 그때 세리가 좀 미스코리아 그렇죠 붐을 일으켰죠 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이거 했었던 시절이니까 그러면서 연예인들이 굉장히 많이 왔죠 그러면서 많이 배웠죠 기술도 많이 봤고 우리나라의 미용사들의 장점과 단점 장점은 단점이 이 부분 이 부분을 치고 나가면 내가 성공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해서 시작했죠 그게 시작하는 게 아카데미 아 그러면 아카데미 통해서 사람을 키우신 거네요 얼마나 많은 제자들을 키우셨나요 한 한 달 만에 거의 3만 명 정도 엄청 많이 우리나라 사람은 제 교육에서 가장 많이 배출하지 않았을까 그러면 헤어디자이너들한테 권홍하면 모를 사람이 없겠네요 그러네요 보통 예를 들어서 미용사들이 말한다면 우리나라 유명한 미용사 그 사람하고 권홍하고 그 분은 헤어디자하고 권홍은 스승이지 그렇게 항상 말해주니까 그게 너무나 감사하죠 감사합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아카데미를 하실 때 시작부터 그냥 기도로 하신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무조건 은혜가 너무 은혜가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아침 예배로 조금 드렸어요 예 점심 예배고 지금은 점심인가 점심 예배도 드리고 목요일은 저녁 예배까지 드렸는데 그게 된 아침마다 예배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아까 자리에서 돈이 좀 주더라고요 돈 많이 벌었죠 돈 많이 버니까 난 그렇지 않은 돈이 들어오니까 뭐요 욕심이 생겨요 욕심이 생기고 음란해지고 생기는 거더라고요 돈 없을 때는 모르는데 있으니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한 2년에서 3년 정도 방황했어요 그 신앙생활을 교회에 다닌 몸은 다닌지만 뇌영은 뭐요 항상 음란쪽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 한 2, 3년 동안 그 생활을 했었어요 예 그래서 돈은 축복인가 조주인가 해서 나는 축복인데 조주가 될 수 있구나 그때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들어오는 게 한 걸렸어요 그 시간 그러니까 한 5년 정도 시간을 모여 완전히 회복지역이에요 너무 고생했고 그래서 지금은 내가 은혜를 다시 은혜 회복하는데 은혜 회복하는 게 너무 쉬워요 너무 힘든 게 왔기 때문에 이제 놓치기 싫은 거예요 이제 놓치기 싫으니까 점심 예배도 만들고 저녁에는 왜냐면 다시 그 길로 가기 위해서 가기 싫으니까 다시 가보니까 이것은 음란하고 그 길은 우리를 순간적인 케라는 좋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이것은 너무 사람을 다 힘들게 한다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쪽 버리고 이쪽으로 오기 위해서 예배를 계속 들이시는 거네요 그렇죠 계속 그것 때문에 그러면 회사를 경영하시면서 믿음의 동역자들이 굉장히 많겠네요 하나님께서 채워놓으시더라고요 이게 여롭지 않은 게 다 기도 동역자 네 명 다 다섯 명 보내시고 또 뭐 그 다음 그 다음에 성경 공부할 수 있는 또 몇 명 그런데 그렇게 좋은 동역자가 있는가 하면 항상 사람 관리하기가 제일 힘들잖아요 속 썩이는 직원들은 없었어요 사람이 무섭죠 제일 무섭죠 나 괜히 안 무서웠는데 사람은 무서워요 좀 많이 경험하셨나 보네요 사람 중에 가장 무서운 게 내 직원들 가장 무섭죠 더 무서운 사람은 내 아내고 내 자식 세상에 가장 무서운 게 내 자식과 내 아내가 가장 무섭고 두 번째 무서운 게 내 직원들 그렇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도 안 무서워요 나한테 피해 줄 사람 없거든 나를 피해 줄 사람 없거든 그러니까 크게는 우리 와이프가 가장 뭐지 나를 크게 힘들게 할 수 있는 컨트롤이니까 가장 무섭고 그 다음 두 번째 와이프 아니 애들 그 다음에 직원들 네 소중한 사람 순이네 그러니까요 가장 무섭죠 가장 아부를 우리 와이프는 떼면 막 우리 직원들은 나를 안 떼지만 우리 와이프는 안 떼거든요 떼면 막 가만 있어야 돼요 무서운 거니까 돼야 될지 못하겠어요 근데 그쪽으로 아까 가지 않기 위해서 예배를 이렇게 시작하게 되셨다 그러잖아요 근데 왜 가보니 옛날 생각이 난다 그러죠 아 이거 해보니까 또 나름 재미있는데라고 생각이 들 때도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걸 끊어내는 작업이 좀 어떠셨나 싶어요 네 쉽지 않았었죠 쉽지 않죠 인간의 그 습관 자기도 모르게 네 훅 하고 나오잖아요 훅 하고요 가지고 있죠 그렇죠 몸을 일로 가면 그렇죠 그게 이제 근데 이게 쉽더라고요 이게 참 신기한 게 네 그래서 은혜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네 성님께서 그 마음을 안 줘 그러니까 은혜 받으면 담배 피우기 사람들이 담배에 갑자기 생각이 안 나죠 안 난 것처럼 안 나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게 이게 그게 그래서 아 그래서 자꾸 은혜라는 표현을 쓰는구나 기독교는 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네 전전하게 살 수 없는 전제가 우리거든요 네 내 역시 지금도 가고 싶어요 뭐 가면 안 되니까 내가 그거 무서우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난 내 스스로 코를 낀다니까 미리 말을 해요 이렇게 미리 말을 해 내 입으로 그냥 내가 선택을 하는 거네요 네 내 스스로는 가지니까 그러니까 이 얼굴을 많이 비치면 나오면 사실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예예 가고 싶은 것을 못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난 그게 좋은거예요 좋은거죠 내가 그렇지 않으면 가지니까 그래서 연예인들이 유명해진 것을 좋아할 수도 싫어할 수도 있겠지만 네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는 나는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네 이 죄와 이 몸부림 왜냐면 내 영은 이런데 내 육은 야자하니 이게 가지니까 그게 참 불쌍한 존재예요 내가 그래서 딸래 오실하게 뭔가 불쌍하게 해달라고 맨날 그냥 회개하면서 기도할 수 밖에 그러니까요 네 불쌍해달라고 불쌍하지 않냐 그래서 방향을 선교지로 트신 거예요 선교지 쪽에 많이 봉사활동 가신다면서요 선교지 쪽에 봉포는 예배죠 예배 집중 예배를 들여다보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너무 처음에는 학생들 한 명 예배 모임에 점심 예배 한 명, 두 명, 다섯 명인데 요즘에는 뭐 열대명이 예배 가진 학생들하고 그래요 애들이 뭐 회복하고 회복되고 같이 예배하고 2단에 빠진 애들이 돌아오고 하나님께서 회복의 역사들이 막 그 안에 이루어지니까 다들 뭐 애들이 교육받으러 왔지만 예배 들은 게 더 좋아해요 같이 단기 선교는 어디 어디 다녀오셨어요? 어 중국, 베트남, 캄보디 아 예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게요 자 헤어 디자이너 임의용 쪽으로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 대부분 신앙 생활하기 굉장히 힘들잖아요 네 가장 바쁠 때가 이렇게 주말이다 보니까 네 네 그런 제자들에게 좀 그런 부분에서 신앙 지킬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제시를 하시나요? 신앙 지키기 힘든 직업이 신앙이 지키기가 쉽죠 그래요? 오히려 토요일에 일로다시는 공무원들이 더 신앙 생활을 안 지키죠 오늘 놀러 다니고? 아니 원래 원래 신앙이란 것은 내가 나라에서 핍박에 가면 가면서 믿음은 좋다는 생각이에요 네 그러니까 예배 시간은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배 들었을 때 그 예배가 참 예배잖아요 네 근데 나한테 예배 드릴 시간은 많이 지면 사실상 예배 드릴 것 같지만 더 예배 드릴 때 힘들어져요 태만해진다 이거죠 태만해지죠 그러니까 복이다는 뜻이요 내 삶에 예배 드릴 수 없는 시간이 복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예배 드리기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시간 드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아시니까 더 큰 은혜로 이렇게 다가오고 하나님 아시니까 그 마음을 아시니까 뻔히 아는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성겸이형 시를 꿈꾸고 계시다고 얘기 들었는데 뭐예요? 시도를 많이 했는데 성공은 힘들고 앞으로도 성공하기 힘들 것 같아요 어떤 거예요? 미용을 성교라는 것은 성교하면 젊은 사람 해야 되잖아요 미용은 대체로 미용을 성교하는 사람은 다 나이 드신 분이 와 아 그러면 안 된다 나이 드신 분은 어떻게 미용을 성교를 해 미용은 참 괜찮고 젊은이들이 말로만 성교한다 하지 가라고 하면 안 가요 그래서 손 작아들은 있고 미용을 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미용을 하고 있고 미용에 대해서 너무나 그러니까 너무나 막연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비전문가들이 미용을 성교하니까 뭐 가위만 들면 성교인 줄 알아요 이게 누가 의사들이 엉털 의사가 가서 성교하면 이미지 나라 망진창 그럼 누가 성교해야 되냐 어글도 좀 반듯하고 젊고 그런 애들이 미용을 성교해야지 좀 이미지 좋아지는데 가위 잡아서는 안 되는 그 나이 드신 분들 가위 잡았고 성교한다는 자체가 이건 과한 애들이나 머리 자를 수 있는 그 실력으로 한다니까 이게 내가 속였어요 이게 아 그래요 내 마음은 이게 뜨거운데 이게 근데 이제 집사님이 하셔야 될 일 중에요 그걸 좀 젊은 사람들이 그 미용 성교에 조금 관심을 가질 수 있게끔 관심을 가질 수 있게끔 이끌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누가 미용을 성교한다면 한국에서 성교할 수 있는 실력 자들이 성교를 해야 되는데 네 실력 없는 자들이 성교하려 하니까 그냥 힘들어진다 이거죠 지 자신도 한국에서 먹고 살기 힘든 그 실력 가지고 어떻게 성교한단 말이냐 성교라는 것은 내 생각에는 기도만 가지고 안 된다는 생각이에요 최고의 것으로 가야 된다 그렇죠 내가 이 세상을 위해서 정말 미용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어 그 사람이 가야지 그 나라에 뭔가 업그레이드 시켜줄 근데 성교의 개념이 좀 굉장히 나름 바뀌어야 되는 생각하는 거예요 의사도 의사 됐기 때문에 관계가 아니라 의사도 뭐요 맹인이 됐어 이제 좀 그때 가야지 뭐 그 나라에 좀 도움되지 가서 뭐 사람 죽일 일이 있습니까 아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금 집사람이 생각하는 성교는 가서 단순히 머리 좀 깎아주고 이게 아니라 좀 그가 유익 될 수 있게끔 그 헤어 디자인 것들을 사역자들을 이렇게 키우고 변화시키고 이런 쪽을 얘기하는 거죠 힘이 있어야죠 그들한테 공경을 받아야죠 맞아요 그렇죠 아까 잠깐 얘기하셨는데 나의 보물은 엄마인 것 같은데 네 듣고 싶어요 나의 보물은 무엇인지 네 보물은 이게 목걸이인데 이게 목걸이 목걸이 그냥 그 목걸이 네 우리 어머님의 유품 딱 하나 딱 나한테 정신 차릴 때 정신 차릴 때 딱 남겨두기 하나 근데 이거 하나만큼은 항상 차고 다니세요 차고 다니죠 남들 보기 싫다 하더라도 네 나는 항상 여기서 이제 어머니 엄마가 나에게 주신 유품이니까 네 어머니라 참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도 어머니 꿈꿨는데 네 항상 옛날에는 어머니 꿈꿔면 나쁜 일이 많이 생겼어요 항상 그래서 좋은 어머니 어머니를 봤으니까 근데 오늘은 어머님이 좀 이쁜 얼굴로 나오더라고요 옛날에 힘들 때는 꼭 안 좋은 고생하는 모습을 봤는데 오늘은 이쁘게 모습을 어머니 꿈꿈을 봤는데 오늘은 이번에는 힘든 일이 안 생기겠구나 네 그래서 어머니를 가장 큰 보물로 어머니 때문에 예수님 믿었으니까 네 앞으로 계획과 기도 제목이 있으신 말씀이시죠 어 나는 기도 제목은 빨리 그날에 오십시오 그날에 그분이 좀 저는 빨리 오셨습니다 빨리 오십시오 왜냐하면 나는 기독군들이 다 같이 빨리 오십시오 그 기도를 무조건 통일 무슨 방송에서는 통일을 그 기도하는데 나는 우선적인 것보다는 주위에 어서 오십시오 무조건 기독군들 1번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보기에는 다 가슴이 아파요 예수님 입장에 보면 예수님은 다 나가려고 문 열고 있는데 성도들이 맞자 준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막 마쓱하고 있는 모습 그거 그려지는 거예요 성도들이 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이 항상 그러니까 너무 가슴이 아파요 주님은 오십시오 준비하고 있는데 진짜 맞이할 준비를 않고 오길 그런 성도 소망이 없는 근데 문제는 예수 믿고 있는 게 좋지 무엇을 믿고 있는지 모르죠 나는 예수 믿는다는 예수 믿는다는 증거는 매일 주여 어서 오십시오 그 기도가 무조건 성도들은 해야 된다 그래야지 내가 오늘 하루를 죄짓지 안고 살고 내가 오늘 내가 누군가를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되고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고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예 그렇기도 하고 있는데도 그걸 미워할 수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진짜 중요한 것은 안 하고 두 번째 중요한 것들을 너무 교회가 하고 있는 거 그게 너무나 안타깝다는 자슴이 아픈 거예요 정말 성경을 읽으면서 무엇을 읽는지 모르겠어요 가장 건강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비결이요 재림신앙이에요 재림신앙 예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 쓰는 편지가 기대가 되거든요 저희가 준비해달라는데 좀 쑥스러웠습니다 예 한번 좀 부탁을 드릴게요 예 이거 다 쑥스러웠는데 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글씨 잘 먹는데 아 이거 눈물 흘릴 때 무서운데 하하하하 피디한테까지 울리려고 쓰지 않았냐고 했는데 네 아무튼 울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울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안우면 첨은 다니고 예수님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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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지를 쓴다는 것이 참으로 생소하지만 편을 들어봅니다 저는 덕분에 정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이것을 은혜라고 표현하더군요 예수님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지만 손조들의 글과 말로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알게 되어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을 영국적으로 만난 날부터 몇 년 동안 참 많이 울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왜 이렇게 많은 눈물이 흘린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을 만난 뒤부터 내 인생에 참 많은 것이 변화되었습니다 변화된 내용을 쓰려면 너무 길어 팔이 아파 쓸 수 없지만 몇 가지를 적어봅니다 먼저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가끔 자연을 보고 하늘로 보면서 정말 우리 인생이 자연처럼 태어났다가 영원히 죽는 인생이라면 이 삶이 얼마나 헐망할까 선함도 사랑도 모든 노력도 허망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갖곤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생명이 영원한 삶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고 그것이 무슨 뜻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들은 순종이 어렵다 하는데 저는 순종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순종함으로 주님과 더욱 친밀감을 느껴져 순종할 때 오히려 내 안의 기쁨이 느껴집니다 주님, 주님은 정말 내 인생에 이루어져 있습니다 소망도 주셨고, 복도 주셨고, 사랑도 허락해 주셨고 내 가급함도 채워 주셨고 상상할 수 없는 주님의 날을 기대하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기도한 적 있는 것 기억하시죠? 주님의 날 제가 제일 먼저 주님이 계신 곳에 있게 해 달라고 기도했던 것 말이죠 며칠 전 신은 죽지 않았다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핍박을 받고 있고 주님을 믿음으로 핍박을 받을 수도 있고 제가 사는 이 땅에서도 핍박 받을 수 있는 날이 올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도 이 땅에 오신 날까지 핍박 없는 땅을 위해 늘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핍박이 온다면 제가 제일 먼저 주님을 부인하지 않으며 예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선포하며 제일 먼저 핍박이나 순교를 하겠다고 기도했던 것 기억하시나요? 주님께 너무 많은 사랑을 다른 사람에 비해 너무 많이 받아 저도 사도들이 갔던 그 발자취를 가고 싶다고요 주님을 부인할 수 없는 내 삶과 그것을 위해 오늘도 늘 말씀과 기도와 순종으로 살아갑니다 주님과 만나는 순간까지 주님의 약속의 말씀처럼 늘 동의해 준다는 것을 잊지 말아 주셨으면 합니다 그날을 기대하며 오늘 하루도 주님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심을 강구하며 오늘 이 편을 그만 내려놓습니다 사랑합니다 권홍 지사님 권홍 지사님 권홍 지사님 주님은 매 순간을 그냥 하나님한테 나 오늘 이랬어요 저랬어요 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뛰어오는 그런 아이 같은 믿음을 가진 어른을 만나서 참 행복했습니다 예 저는 집사님 통해서 주님 사랑하는 사람은 저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다 하는 거 볼 수 있었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사랑을 확인하십니다 세상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인지 물질인지 하나님인지 자녀인지 하나님인지 그런데 순간순간 믿음으로 하나님 선택하시면 정말 좋으신 하나님께서 더 복되게 하시는 은혜가 있을 거예요 우리는 그냥 달라고만 기도하잖아요 채워달라고만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비우라고 말씀하세요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세요 비우면 채워지는 거예요 세상 비우면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그리고 세상 즐거움 버리면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신답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요 여호하는 나의 목자신이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복된 신앙의 삶에 계속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다음 시간에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